5번 프리웨이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8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콜로라더주의 한 금광 관광지에서 수십여 명의 관광객이 탄 승강기가 지하에서 고립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연료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솔린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이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혜자들은 월평균 50달러 늘어난 1976달러를 받게 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에 미주 한인사회 서점에선 한강 작가의 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퇴근 시간에 LA로 향하던 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새벽까지 도로가 통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총격이 벌어져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갇히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 LA의 한 고속도로가 수마일에 걸쳐 꽉 막혀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보이라이츠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닷지 두량구 차량과 금색 캐딜락 차량 간의 보복 운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차량은 서로를 쫓으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캐딜락 차량이 한 차량과 충돌에 멈춰서면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을 피하려던 캐딜락 운전자는 급하게 유턴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캐딜락 차량에 타있던 승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최대 6발 가까이 총격을 가한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모두 히스패닉계 남성으로만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8시간 이상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수천명의 운전자들이 도로에 갇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는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다시 개통됐습니다. 미전역에서는 이 같은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보복 운전으로 인한 총격 사건은 456건으로 2014년에 비해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한 금광 관광지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텔러 카운티 쉐리프 국회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클리플 크릭타운에 위치한 관광 명소 몰리 캐슬린 금광의 승강기가 지하 약 500피트 지점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23명이 고립됐습니다. 사고 직후 첫 구조 작업을 통해 11명이 구조됐지만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6시간 뒤쯤 수리된 승강기를 이용해 지하 1000피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1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자세한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1800년대 문을 연 이 광사는 1961년 폐쇄된 이후 관광 명소로 운영돼 왔으며 방문객들은 약 1시간 동안 지하 100층을 수직으로 내려가 과거 채광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감축 정책으로 개솔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저탄소 연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저탄소 연료 표준안을 추진하면서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최대 65센트까지 급등하고 연간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탄소 연료 표준안은 연료 공급업체에게 판매하는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로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주정부에 배출권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앞서 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7센트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 배출량 압박은 결국 공급업체의 비용 증가와 개솔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저탄소 연료 표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푸드트럭으로 위장해 마약 거래를 해오던 한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폰타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푸틸 블라바드에서 운영되던 마보이즈 히바치라는 푸드트럭에서 마약과 총기류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색 결과 2파운드의 메산페타민과 공격용 소총, 권총 등 여러 정의 총기와 탄약 등이 적발돼 회수됐습니다. 당국은 푸드트럭이 마약 거래와 유통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갱단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소유주인 22살에 제시로브를 체포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푸드트럭과 관련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생활보조금이 2.5% 인상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과 물가 안정세를 반영해 7,250만여 명에 달하는 연금 수혜자들의 생활물가 조정폭을 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최저인상률로 현재 소셜연금으로 월평균 1,927달러를 받는 연금 수혜자들은 조정 후 월평균 50달러 늘어난 1,976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연금 인상은 오는 12월의 우편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통지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태양의 자기폭풍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서 오로라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예측센터에 따르면 어젯밤 미 북부부터 중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하늘이 붉은색, 보라색 등으로 빛나는 오로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오로라는 시카고, 뉴욕 등 미 동북부 대도시를 비롯해 워싱턴 DC와 켄터키 등 중부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기상예측센터는 현재의 자기폭풍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오늘 밤까지 캐나다와 알래스카를 비롯해 미 북부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오로라 현상 발생 시 위성통신장애나 전력망장애, GPS서비스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국 서점가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문단은 한국 문학계에 쾌거라며 환화했고 그의 작품 세계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어제 대형 서점은 하루 종일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볼 겸 그리고 안 읽었던 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온라인 서점가에선 한 작가의 책이 실시간 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를 휩쓸었고 재고까지 모두 팔리자 출판사들은 긴급 증세에 나섰습니다. 한 작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서울 서촌의 한 서점에는 직접 축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졌다고 해서 연차 쓰고 왔습니다. 한국 문학계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세계에 널리 떨친 찬란한 쾌거이자 변방의 언어가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환호했습니다. 한강은 30년 동안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5.18 광주항쟁과 4.3 사건 등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이자 선배인 한승원 작가는 처음 수상 소식을 믿지 못했다며 기쁨과 당혹감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딸이 자신을 넘어 스스로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픈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수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폭력과 비극, 슬픔에 천착해온 작품 세계를 반영하듯 한 작가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노벨상 잔치냐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한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문인협회에 따르면 작가와 문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축하와 감동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으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문학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LA와 뉴욕 등 할인타운에 위치한 여러 서점들에서도 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면서 한강 작가 작품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교포들도 책을 굉장히 가까이 접하지 않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카톡방마다 불이 났어요. 한국의 글 쓰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또 브라보 아픈 것도 잊었다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을까. 내가 노벨 문학상 같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고. 한편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 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10위 서적 가운데 4개가 한강의 작품들이 차지했으며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들은 출판사에 증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선선한 날씨와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온난한 날씨가 이어진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 샌페르난도와 샌가브리엘밸리,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70도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17일 정도에는 일부 지역에서 가벼운 이슬비가 예보됐습니다. 한편 오늘 LA 한인타운은 낮 최고기온 84도, 에나하임은 83도로 기록됐습니다. 한인 시니어 전문 의료그룹인 센터메디컬그룹이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룹 지역의 세 번째 직영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로렌하이트 지역의 세 번째 클리닉을 오픈하고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모든 진료 과정을 담당하는 개인 맞춤형 진료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센터메디컬그룹은 지난해 플러튼 지역의 제1클리닉을 개원한 데 이어서 올해 초 가든그룹 지역의 두 번째 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피시빌리티, 내일의 퍼스블리티 PCB뱅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 크레딧카드 PCB뱅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즉시 공격 태세를 갖추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도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까만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 그리고 대북전단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이것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따르면 무인기는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시간 3차례에 걸쳐 평양 중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북한은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선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남부 국경선 부근 등 모든 공격 수단들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에 넘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 이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 없다면서도 민간에서 보낸 건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오물과 쓰레기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한 건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점을 둔 건 바로 민생입니다 퇴행이 아닌 발전, 분열이 아닌 통합, 공멸이 아닌 공생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승부처로 보는 곳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입니다 특히 금정은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성향 구청장이 당선됐던 곳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뒤 접전 양상까지 보이는 터라 당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했으면 찍어주고 못했으면 안 찍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냐면서 투표로 심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명백한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을 사수하는 게 만만치 않아 속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광은 진보당, 민주당, 조국 혁신당의 새 후보가 3파전을 벌이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텃밭 패배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말 각 지역으로 총출동해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월계동과 문정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고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매태한 연기에 휘감겨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월계동의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2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주민 9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위로 거센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강한 물대포를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저녁 서울 문정동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 주민이 당시 외출 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 17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레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대관령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불이 나자 차량 밖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글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 9시 10분쯤 한대표 신변 위협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한대표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늘 부산 유세 현장에도 경호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연간 등록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메디케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관심 있게 드셔서 올바른 플랜 선택을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서플멘탈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 병원 입원 및 수술 카브리지와 파트 B 외래 카브리지 닥터 방문 및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다가 처방전약 플랜만 더한 내용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데 대략 80% 정도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서플멘탈 플랜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이 카바가 안되므로 처방전약 플랜인 파트 D 플랜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완전체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장점은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코인슐런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게 되고 메디케어를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원하는 닥터나 병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나이에 따라 한 달에 3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전의 건강보험료와 비교한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선 처방전약 플랜인 파트 D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비용이 서플멘터 플랜 구입시와는 다르게 아주 적은 금액 또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플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 안경, 한방, 체육관 시설 이용, OTC, 그로서리 구입 등에 대한 엑스트라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HMO 플랜만 있었지만 요즘은 PPO 플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구입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병원이나 닥터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전문가와 잘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10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